다들 다들 야 한 점이야! 매치뿐인트! 매치뿐인트! 나이스 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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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렇게 시즌도 긁긋 날 거야 잘했어 역시 역시 어? 뭐야? 우와 대박 우와 이거 먹고 날려면 뭐야? 야 진짜 맛있겠다 진짜 막히네. 이게 뭐야 얘. 다 먹었어? 한 그릇 더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얘 다 먹었대요? 야 이거 진짜 맛있겠다. 얘 다 먹었어 진짜 얘. 다 먹었어? 이거 어떻게 빨리 먹었네? 이 형 저 대회 나가서 3등 했잖아. 맛있다. 헬리캠이에요 헬리캠. 누가 올려 이거. 삼삼. 뭐든 감각을 한 곳에 보아. 살아남아라. 뭐든 감각을. 시각 촉각 미각. 이제 좀 시간이 나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. 아니 난 열심히 먹느라고 그걸 볼 시간이 없었어요 진짜. 그러고 보니까 우리 끝나고 뭐 와 이렇게 좋아하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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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두 명이 이렇게 고생하면. 그냥 와서 원래. 원래 오지 보통. 네. 와서 우리한테 이렇게 막 와 이렇게. 아 괜찮아요? 그 사람들한테 막 뭐라고도 하고. 아 좀 너무 심하다. 이 와중에 또 딴치 사는 거 보세요. 손톱 맞추시고. 아니 손톱이 뭐 이렇게 뻗쩍뻗쩍 그런 거 달았어요. 아 정말. 아 런칭백 나온다고. 아 이렇게 안 왔는데. 무슨 시장 같은 데인데. 아 아줌마들 막 있고. 신경을 한 번 집중해서. 아 렛츠 고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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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방탄소년단 출발 방탄소년단 출발 귀에 닿는 음식을 추리하여 수단에서 사와라 귀에 닿는 음식을 추리하라 자 뒤에 촉감만으로 어떤 물건인지 아 이게 뭐예요? 그 구멍에 왼쪽 귀만 빼주세요 왼쪽 귀만? 이렇게? 자 그리고 앞에 일렬로 서주세요 귀를 빼주세요 이렇게! 빼요 여러분 김종국 씨 잔소리로 나온다. 아니 왜 이러세요. 아 저기요 왜 이러시냐고요. 와 진짜 별걸 다 한다 별. 별걸 다 한다 진짜. 별 다르지가 다 있네요. 아 이거 약간 공포스럽다 좀. 아 잠깐만. 광수야 이상한 걸 수 있다. 아 잠깐만 잠깐만. 하나 둘 셋 한 다음에 조금 신호를 주세요. 이현 씨. 분명 이게 일반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. 분명 이게 일반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. 일반적이지 아니에요 이거. 왜. 이현 씨 큰일 났다. 끄. 끄야 끄만. 끄야 끄만. 끄야 끄만. 끄야 끄만. 이거 뭐야. 이거 뭐야. 이거 뭔데. 왜. 얘기해 주고 들어와야 돼요. 얘기해 주고. 자, 균형으로 해볼게요. 하! 아! 아, 잠깐만 잠깐만! 아, 잠깐만 잠깐만! 아, 잠깐만! 왜? 왜? 아니, 됩니다 하시는 분이 됩니다! 막 이러면서 엄마가 그러고 막 찌그러니까 무슨 소리야? 형, 그 소리를 잘 들으란 말이에요? 야! 무슨 소리가 나, 망수야! 그 소리를 놓치지 말라고 해요! 아, 이거 너무 목포스러워요! 형, 우리 무조건 한 마리에 끝내야 돼요, 형! 아, 진짜로! 근육값을 하세요. 잠깐만요. 예, 됐어. 피하지 마세요, 피하지 마세요! 다시요! 아, 소리가 나! 아, 이게 뭐야! 아, 이게 뭐야! 아, 이게 뭐야! 형, 형 할 수 있어요! 형 밖에 못 해요! 아, 이게 뭐야 도대체! 어? 야, 이게 뭐지? 형, 뒤에 옆으로. 혓바닥까지 쏘! 나, 막... 이런 소리 났어요, 형! 나, 뒷집 부착했어요!